굴림보 유튜브에 제일 최근에 올라간 영상 제목은 똑똑한 시민보다 멍청한 크루원이 더 무섭다 내가 올렸는데 방금? 내가 올린 건데? 오 킬 90초다 여기 아이고 똑똑한 시민보다 가 아니라 임포스터였지만 그래도 둘께 형 사랑해 아 제가 똑똑한 시민이라고 했... 아 빅토리님 감사하죠 빅토리님 또 마운틈쿤1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 연두호 황급표 올라왔거든요 어 파랑도 황급표 올라왔어요 죽었을텐데 근데 어디서 죽었냐 어디? 통신실? 통신실 아니야 아니면 밖이야 내가 방금 업토밋 갔었잖아 중간쯤이면 이거 자작일 가능성이 더 높은데? 내가 통신실 다녀왔거든 군토크 1회당 1,000원 곱하기 임포 대서 킬 너무 어려워요 뭔님 뭐라고? 제 수준에 맞게 말씀해주시면 안돼요? 민트 같은데? 자작 아 쉽게 말해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방금 뭔님 제 수준 아시잖아요 약간 슈퍼마리오 같은 그런 수준으로 부탁드릴게요 점프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어? 수준 맞춰서 그냥 키를 해당 5,000원 임포 승하면 X2 콜 딱 내 수준이야 콜 매생남이라고 하지 않았나? 그건 어몽어스 할 때 저거 다르지 야 국어 잘한다고 수학 잘하냐? 똑같은 거 아니야 어? 역사 잘한다고 수학 잘하겠어? 나 머리는 좋아 어 좋아 이거 이거 너무 활동을 안하는데? 아 미션이 좀 적다 현실 왜 그냥 지나가 어디? 하향? 하향 통신실 안고치고 그냥 지나가더라 근데 임포 뭐해? 우리 미션 한 칸 남았는디? 시체 어딘데? 전기실 하향이 죽이는 거 보진 못했는데 죽이고 가만히 있었음 다른 임포가 죽인건데 당황해서 반응 못한건가? 흰색? 진짜 가볼만하네 연두 말대로면 난 흰색감 아니면 미션으로 깰까요? 민트 지금 실드 치기 시작했죠 역시 통 시실 안고치고 옆으로 가는거부터 좀 심스러웠어요 그리고 민트가 또 민트가 또 실드 쳤거든요 보라색이랑 빠져주자 민트 왔으니까 빠져주고 다시 올라가 안죽였나? 안죽였네? 어? 초록이네 초록이네 초록고 초록아 차라리 죽일거면 날 죽여야지 의심받던 민트를 죽이냐? 내가 임포면 민트 죽이겠냐? 전기실 고치는데 너가 죽였잖아 생각을 해봐 내가 민트 의심하자고 계속하는데 내가 임포면 민트 죽이겠냐? 차라리 초록 죽이고 몰아가지 초록아 너도 생각있으면 날 썰어야지 날 썰고 민트 몰아갔으면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서 민트를 썰어버리냐 군림보 유튜브 안봤어? 걔꺼 보면 배울 수 있어 이런거 그게 뭐야 우리 아저씨랑 코로나면 이길 수 있을까 나한테 감히 승부수를 둬? 나한테? 감히 나한테 승부수를 둬? 군림보 구독자인 날? 언등투표해 감히 나한테 승부수를 띄어? 이 자식 봐라? 앰 버스트 얘랑 걸렸어요? 잘하던데? 킥콜 10초거든요? 여러분 트리 따위는 없습니다 2개는 없어요 다 썰고 다니려고 하는데 나간다고? 이쪽 두명간거 같았거든? 일부러 밑으로와서 온선을 준거에요 여러분 일부러 밑으로와서 흰색이 분명 이쪽으로 왔거든요 잠시만요 전등도고요 지켜봐 그냥 죽이는거야? 어? 쉬쉬쉬 걸릴 수도 있어 나? 나 왜? 빨강아 나 왜? 너랑 의무실에 같이 있었잖아 흰색이 너 막 확실하듯이 보고 있길래 난 갔는데? 왜 나야? 아니 내가 너랑 흰색 같이 있는거 아는데 의무실 입구에서 흰색을 내가 죽였다고? 말이 돼? 이거 경크 아니야 나 아니야 진짜 딴사람 본사람 없어? 날 수가 없지 뭐야 다가가 왜? 뭐야 이거 빨강이 죽인거 아니야? 확실히 본거 아니었어? 너 확실히 봐준거 아니었어? 흰색이? 쿼드라키엄 야! 왜이렇게 나가 아 왜이렇게 나가 오! 킬닭 만원 첫판부터 임포스터 가자 킬닭 만원이에요 여러분 첫판부터 임포스터 어? 킬닭 만원이에요? 왜 아 또 왜 아 왜 웽 아 저 뭐야 뭐 저 세수 안해서 언니한테 혼났다고 이해하고 있는거야? 킬닭 킬닭 2만원이에요 지금 2만원 어디? 아 왜 나가 아 왜 나가 아 왜 나가 2만원대로 계속 나가 세 명 나갔어 어 임포 나갔다 아 내 2만원들 아 4만원 나갔어 근데 지금 세 명 나가서 세 명 나간 사람 중에 임포 있을 수도 있겠는데 세 명이 나가버려서 추리가 되나 이거 지금 좋았어 야 임포 한 명 나보다 뜰거에요 여러분 야 의심이 풀릴거거든요 이러면은 ct이 안켜져 있는지 뭐 확인하고 전등 끈 다음에 벤츠 타고 가서 힐콜 돌려야되요 저 창고에 핑크 시체 동선 어디야 다들 여기 왜 살아있네 나 통신실 업로드하고 왔어 근데 왜 나야 나 통신실 업로드하고 관리실 마지막 다운로드하고 하려고 가려했는데 죽어있었어 다른 사람 동선 듣고 해 나 의심하는건 좋은데 동선 듣고 해도 안냈잖아 한탄 비했어요 누랑이랑 중앙도 동선 얘기해줘 나 항해라고 그건 위치잖아 동선 동선 나 항해라인 통신실 관리실 시간이 10초 남았는데 난 중앙간다 하고 중앙찍어요 얘기 안해주네 제발 제발 낚여라 제발 제발 낚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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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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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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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안녕 잘 봤어 8초 남았네 런 런 런 빨리 뛰세요 빨리 뛰세요 빨리 빨리 시간이 없어요 빨리 뛰세요 들어오시면서 좋은 구경 하시구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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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셔야죠 빨리 죽어요 내가 풀어야지 그리고 상부와 불을 닫아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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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빨리 달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면 돼 이번 절 시간 누나삐야 빨리 달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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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아니 이거 킬범이가 슛이라가지고 아까 신승 못해 당황했어 굿 오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시작